이번에는 인천으로 넘어가 볼 텐데, 얼마 전 보도된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살 아이, 지금 의식불명 상태인데, 이를 이렇게 만든 동거남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친모도 함께 있었고요. 교수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10일 날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후 1시경에 5살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아이는 집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요. 119 구급대가 아이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게 했지만, 뇌출혈, 증세 등으로 아직까지 의식불명인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아이의 양쪽 볼에, 그리고 이바에 멍이 발견되고, 머리에 한 1cm가량의 상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서 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부와 친모 모두 아동학대 협의로 경찰에 긴급체포가 됐었는데요. 아이는 친모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계부 A씨와 단둘이 있다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계부 A씨는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있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서 머리가 부딪히면서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결국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말을 안 들여서 때렸다라는 얘기인데요. 친모 B씨 역시 평소 A씨가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면서 학대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친모 B씨도 학대 정황이 지금 발견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13일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계부, 친모 모두 지금 둘 다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우선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최초 신고를 받고 그에 면밀하지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 9월에 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입건되거나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 학대 정황이 발견되어야만 입건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만 미치학 아동이죠.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학대 정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잘 못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정황만 살펴보고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부모 또는 양부모를 강제로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세과를 경악시키고 공부를 샀던 고 정인장 사건 역시 세 차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경찰 보고서에 의사소통 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됐을 정도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분리 조치가 쉽지 않다, 이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객 기관에서 보다 주도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사전에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제도적, 체계적 매뉴얼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아동학대 사건, 인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친부가 생후 두 달 된 딸을 던져서 중퇴에 빠뜨렸었던 일이 있었죠. 경남 사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안들을 보면 대부분 가해자들이 20대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이 되는 건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통계에서 발표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동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20대 무직자라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동학대의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 내지는 산후조리나 육아에 미비한 환경 등 사회경제적 요인, 즉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라는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처벌만이 이릉사가 아니다. 이런 사회경제적 요인을 막기 위한 사전 방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의 40%가 한세 비만의 영아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대 행위자 절반 이상이 20대, 그리고 무직자라는 점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 체계 마련이라든지 산모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